49세에서 18세 연령층 백신 접종 계획 안내 8월 9일부터 18일까지 49세에서 18세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예약 방법은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인 10부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2기일 저녁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10부제 시행 이후에는 8월 19일부터 21일에 연령대별 추가 예약 8월 22일부터 9월 17일은 모든 대상자에 대한 추가 예약 및 변경 시행 예정입니다. 접종 일시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던합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백신 종류나 접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